델타항공은 미국의 항공사이다. 본사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으며 총 여객 운송수, 보유 항공기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항공사로 꼽힌다. 또한 미국의 메이저 항공사 중 하나이다. 남극 대륙을 제외한 세계 모든 대륙의 항공편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는 88개국 247개 도시에 달한다. 그리고 애틀랜타에서 요하네스버그 간 노선은 미국 항공사 중 제일 긴 직항편을 운영하고 있다. 델타항공은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아에로 멕시코와 함께 스카이팀의 창립 회원으로 하치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메인 허브공항으로 두고 있으며 지난 2010년 노스웨스트 항공과의 합병으로 노스웨스트가 허브로 운영하였던 디트로이트, 미니에폴리스 공항을 거점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으로는 인천 국제공항, 나리타 국제공항 유럽 지역으로는 파리 샤를드 골 국제공항,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을 허브로 두고 있다. 1924년 뉴욕시에서 허프 델런드 더스터스란 농약 살포를 전문으로 하는 항공사로 설립되었다. 1928년 루이지에나의 기업인에게 매각되어 델타에어 서비스라는 회사가 되었다. 1929년에 여객 수송을 시작하였고 1930년 12월 델타에어라는 법인으로 다시 설립해 남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인 애틀랜타에 취항했으며 서쪽과 동시에 동쪽인 텍사스주로 확장하게 되었다. 1934년 이후 미국 남부지방의 여객 및 화물을 미국의 각 도시와 해외로 운송하게 되었다. 1941년에 본사를 애틀랜타로 이전했다. 1945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고 그와 동시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새로운 노선에 취항하기 시작했다. 1948년에 더글러스 DC-6 기종을 도입했다. 1953년에 미시시피강 뉴욕을 거쳐 카리브해까지 항로를 개척한 시카고 앤드 서던 항공과 합병했다. 1960년대에 비행기가 교체되었고 1972년에 뉴욕과 보스턴의 항로를 비롯하여 북동지역에 취항하였던 노스이스트 항공과 합병하였다. 1960년에 더글러스 DC-8 기종을 도입했다. 1970년 델타 항공은 5대의 보잉 747에서 100기종을 도입해 장거리 노선에 취항을 했다. 첫 취항 당시 로스앤젤레스 델러스 애틀랜타에 취항했으며 국제선 노선의 경우 런던 히드로 공항에 취항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경제침체로 인해 보잉 747에서 100기종을 도입한 지 6년 만인 1976년에 조기 퇴역한 대신 로키드 L101 기종을 도입했다. 1978년 애틀랜타에서 런던 간 국제선 운항을 시작한 데 이어 1979년에 노스웨스트 항공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같은 해 프랑크프루트 간 국제선 노선이 신설되었다. 1981년에 최초의 상용 고객 우대 프로그램인 스카이 마일스를 시작했다. 1983년에 보잉 767에서 200기종을 도입했으며 1984년에 지역 항공사 브랜드인 델타 커넥션을 설립했다. 1987년에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서해안 지역에 많은 항로를 가지고 있던 웨스턴 항공과 합병했으며 같은 해 최초로 태평양 횡단 노선을 신설해 일본 도쿄에 취항했다. 1990년에 맥도날더글러스 MD-11 기종을 도입했으며 1991년에 도산된 펜아메리칸 월드 항공이 일부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유럽, 중동, 아시아 남부 등의 항로를 취득하였다. 1999년에 보잉 777 기종을 도입해 라틴아메리카를 논스톱 항공편으로 취항을 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에어 프랑스, 대한항공, 아에로 멕시코와 함께 항공 동맹인 스카이팀을 창립했다. 2005년 육아 상승에 따른 연료비 증가로 수익이 약화되면서 동시에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해 회사의 집안인 미국 남부 지역이 피해를 받음과 동시에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다. 같은 해 노스웨스트 항공과 연방 도산법 제11장 적용해 뉴욕 연방에 파산 신청을 했으나 2007년 5월에 정식으로 연방 파산법 11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도장과 로고를 발표했으며 이에 앞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재상장을 했다. 당시 9.11 테러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던 2006년 11월에 어스 에어웨이스가 인수합병을 제안했다. 그러나 사측에서 두 차례나 협상을 거부해 2007년 1월에 합병안이 철회했다. 이후 어스 에어웨이스는 2014년에 아메리칸 항공과 합병하게 된다. 자회사인 노스웨스트 항공이 경영난으로 인해 미국 3위 항공업체인 델타항공과 5위 업체인 노스웨스트 항공은 2008년 4월 14일 노스웨스트 항공 주식을 1.25 주위 델타항공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의 합병안을 발표했다. 총 교환 규모는 31억 달러 수준으로 합병 사명은 델타항공으로 하고 본사는 델타항공의 본거지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두며 리처드 앤더슨 회장이 합병사의 경영을 맡고 있다. 2009년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취향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에 미국 연방항공국에 의해 최종 승인되고 노스웨스트 항공의 자체 예약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예약 시스템이 완전히 통합되기 전까지 구 노스웨스트 항공의 IATA와 ICAO 코드는 한동안 사용되었다. 2010년 1월 미국 항공업계 6위 항공사인 노스웨스트 항공을 합병해 세계 최대의 글로벌 항공사가 되었고 같은 해 6월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웨인 카운티 공항 간 직항편을 취향했다. 2011년에 브라질의 항공사인 지오엘 항공이 일부 지분을 인수했다. 2012년 1월 기준으로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해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AMR 코퍼레이션을 어스 에어웨이즈, TPG 캐피탈, 국제항공그룹과 함께 인수 및 합병하는 안이 검토되었다. 2012년 6월에 지오엘 항공이 추가로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같은 해 12월에 영국의 저가 항공사인 버진 애틀랜틱 항공이 지분은 싱가포르 항공으로부터 인수했다. 최근 들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 사이에 기내식에 한식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의 본문은 델타항공이 운항 노선입니다. 델타항공은 미국의 항공사 중 코토카 국제공항, 코펜하겐 공항, 블레즈 디아뉴 국제공항, 디셀도르프 국제공항, 오어탄보 국제공항, 무르탈라 모하메드 국제공항, 슈트트가르트 공항, 니스코트다지르 공항, 요한 바오로 이 세 공항을 독점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2019년 5월 델타항공은 존 F. 케네디 국제공항과 문바이를 잇는 직항항공편을 2019년 12월 20일부터 운항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